공주님, 공주님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 자르는 날입니다. 네, 언니들 다 머리 자르고 있잖아요. 공주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를 자를 거예요. 머리 자르실까요? 네, 머리 자르실 수 있죠, 공주님? 네. 먼저 샴푸를 하러 갈까요, 공주님? 네, 먼저 여기서 샴푸를 해야 돼요, 공주님. 네? 네, 공주님 여기 누우실 수 있죠? 네. 공주님은 어떤 머리가 하고 싶어요? 나는 긴 머리. 응? 아니 긴 머리. 무슨 머리야? 긴 머리. 어, 긁어 머리가 하고 싶어요? 네. 치크릿주즈 언니들 머리는 어때요? 하고 싶어요? 네. 치크릿주즈 언니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네. 유나가, 유나가 좋아요. 유나가 좋아요? 네. 그럼 유나도 공주님인가요? 네. 청소가 괜찮으세요, 공주님? 네. 불편한 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공주님이. 공주님, 예쁜 머리하고 어디 갈 거예요? 응? 공원에 갈 거예요. 공원에 갈 거예요. 공원에 갈 거예요? 네. 이제 영양을 주고 머리를 헹굴 거예요,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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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이쪽으로 조심 조심 내려오세요. 그쵸. 이제 머리를 자르러 바야 해서. 공주님이 머리 자르고, ... 팀이 나 춤을 추러 가요, 잉새 씨? 네. 그래서 공주님. 아빠가 뭐해요? 아빠는 미용사예요. 그래서 공주님 머리를 잘라aws어요. Tahie 씨 뭐예요? 이거는 아빠가 머리 자리를 쓰는 의자예요. 나도 여기다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봉준님. 자, 이렇게 핀 찍고. 자, 봉준님 눈을 감으세요. 지금부터 앞머리로 자릅니다. 봉준님.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자, 봉준님 여기 기대세요. 자, 좋아요. 자. 아빠. 응? 너 뭐해요? 봉준님 머리 잘라. 봉준님 머리 예쁘게 자르게 이제 또 눈을 감아볼까요? 네, 예쁘게 잘라 드릴게요. 눈 감고 계세요. 네, 예쁘게 잘라 드릴게요. 눈 감고 계세요. 눈 뭐야? 누나 머리카락이에요. 응. 자, 보게 되고요. 자, 예쁘게 눈을 감아주세요. 자, 예쁘게 눈을 감아주세요. 쫙쫙쫙쫙쫙쫙. 쫙쫙쫙쫙. 쫙쫙쫙쫙. 자, 이제 잘 안될게요. 자, 이제 잘 안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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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쫙쫙쫙쫙쫙쫙. 어, 싹쫙쫙쫙 하고 있죠. 자, 선생님. 자. 이거 뭐예요? 유나 앞머리에요. 네. 네. 자. 손 대면 안 돼요. 지금 잘 돼요? 앞머리가 예뻐졌네요. 공주님 앞머리가 됐는데. 이거 뭐야? 어? 자, 눈 감고. 또? 지금 머리카락. 또 아빠가 채워줄게. 잠깐만요. 응. 고마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프레시카를 얹어야겠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빠 보고 감아야 돼. 아빠 보고 감아야 돼. 응. 아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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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